지금부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적 모델링이란 우리가 파악한 업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순서와 공부를 하는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개념적 모델링은 논리적 모델링과 물리적 모델링보다 앞선 단계입니다만 논리적 또 물리적 모델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개념적 모델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적 모델링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전체 프로세스의 극치입니다 개념적 모델링을 잘했다면 논리적 모델링이나 물리적 모델링은 비교적 기계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분명 속으로 저걸 나 혼자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델링이라는 것은 업무라는 현실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사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개념을 뽑아낸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 봅시다 물리적 모델링까지 완주를 하신 후에 자신의 분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델링에 도전해 보시겠죠 그때에 다시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비로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 우리한테 주는 효용을 따져볼까요 엄청난 선물 두 가지를 줄 건데요 첫 번째는 현실에서 개념을 추출하는 일종의 필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게 해주는 일종의 언어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엔티티 릴레이션쉽 다이어그램 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왼쪽에 있는 기획서랑 오른쪽에 있는 ERD가 서로 어떤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출원을 통해서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셨나요? 우리는 배우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현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작은 세포 하나 안에도 무한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 말 다 한 거죠 이렇게 지옥 같은 현실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현실을 간단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파인드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? 이 아이디는 현실을 세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파인더를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첫 번째는 정보예요 정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관된 정보를 그룹핑해서 인식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정보 그룹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로부터 개념을 인식하는 도구이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엔티티, 릴레이션쉽 다이어그램입니다 또 이 EID는 정말 환상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매우 쉽게 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EID를 어떻게 하면 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규칙들이 수십 년 동안 정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EID까지만 만들면 그것을 표로 만드는 것은 서서 떡 먹기와 같습니다 자,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념적 모델링과 EID에 대한 욕심을 충분히 충전하셨나요? 아직 안 되셨으면 좀 쉬면서 충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EID의 세계로 마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음 시간에 만나요!